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서울 중구는 여름을 부탁해 이웃나눔 썸머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중구는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의 후원으로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중구청 1층 로비와 야외광장에서 여름을 부탁해 이웃나눔 썸머드림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보겸에 힘겨워할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바자회를 비롯해 아삭아삭한 열무김치 나눔, 여름용품 지원, 이동푸드마켓 등이 진행됩니다. 바자회에서는 샌들, 선글라스와 같은 인기 바캉스 유품과 함께 의류, 자파 등을 시중가보다 최대 8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의 수익금은 중구복지사업인 드림하티를 통해 저소득 주민돕기에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